2. 이상훈 선수가 복식에서 좀 안좋아 보였거든요 하성빈이 끝을 봐야 되는 자 오늘 뭐 복식부터 모든 선수들이 참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하성빈 서브 벗기 넷 원 투 서브 득점 를 만들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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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요 이번엔 아 아 아 아 아 하성빈 아 아 아 아 아 이번엔 아 자 자 한 점차 쫓아가고 있는 하성빈 아 범신 김문수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7대 5 나갔어요 7대 6입니다 나갔어요 7올입니다 이번에도요 이제 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선 자 살아있어요 또 받아냅니다 김문수 앞서갑니다 역전을 내준 김문수 8대 9 그러나 뺏겼네 벗어났어요 아 넘기지 못하네요 연 야 나갔어요 야 이번에는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하성빈 하성빈 네트 맞고 나가 0대2 김문수 야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번엔 변화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네 하성빈의 범신 2대4 이 하성빈의 범신 하성빈의 범신 하성비대 서브 2개가 이어지겠습니다 김문수 직선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패줬네요 막았어요 김문수 걸렸어요 다 좋지 김문수 벗어났 아아 그렇죠 야아 두 포인트 뒤져있는 상황 서브 2개 그러나 그 서브 2개를 다 이 승부에 더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네 시원합니다 괴롭습니다 아이치 네 맞습니다 핀플로 좀 네 맞습니다 야 이번에도 야 3대0 하성빈 4대 야 본인 서브에서 나갔네요 세이빙으로 잘 잡아줘야 돼요 그냥 그냥 치면 이제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포핸드대결 더 늦기 전에 꺼야 되는데요 자 꺼질 줄 모릅니다 아 렛 자 밖으로 아 아 이번에도 넘기지 못하 하성빈 서브 범실 범실하고 말았네요 10대1입니다 아 아 나갔어요 5두 4두 3두 5두 4두 5두